아니, 진짜! 아... 씨발 꺼려! 맨 뒤에서 부터 시작합시다 오케이 네 아니 저기요 뒤로부터 가야죠! 해요? 해요? 네, 고! 오오오오 찍어버리기로 오오오오 뭐야 이거 키가 왜 그래? 오오오 오오오 뭐야, 그다, 그다 희망 윤석열 뭐야 이거 피스사이즈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봤어 뒤로 막아야 돼 처음 봤어 이거 뭐야 오른쪽에 피스하게 가앟 가앟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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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휴 키가 이상해 어... 어우 씨 아 이거 또.. 이거 쓰면 안되지 하핰핰핰핰핰 아야야야야야 사장님 아 사장님 뭐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사장님 뭐해? 발 얘기만 했죠? 뭐 할라고? 한 번 또 할라고 오고! 사장님 뭐해? 브런쥬네 브런쥬네 아 피해서 한 방 빠! 아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! 사장님 두드려 맞자 왜? 아아 와 이미 야비한 거 쓴 것 봐 아 이거 필살기 자꾸 쓰시던데 필살기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거요? 이거요? 게이지가 있습니까? 피 빨개지면 전화 하나입니다 이제 아아 와 아아 아아 주선이 주선이 왜 이렇게 빨라? 아아 씨 아을 proportion 아아 이거 씨 이거 왜 안나가지? 아 이거다! 씨 브래! 오오오... 핏살 이루지마 야 사장님! 아 뭐해 진짜! 이겨내요~~ 왜 진지하게 표정지으세요 갑자기?? 뭐하라 와 형 뭐했는데 진짜 아 미치겠네 아이씨 야비한 걸 쓰냐 동파 그렇게 오브 오브 그리고 야비 아, 죽는다. 쁤나 빨라. 아, 죽지 마. 끝난다, 끝난다, 끝난다. 아, 이거 내 안 하면서. 나이스, 나이스, 끝나, 끝나, 끝났어. 와,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오우, 여 concis. 아, 뭐하냐! 진짜. 야, 뭐하냐? 진짜. 아아아! 정말 장난해! 아아 씨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진짜 맞아 뭐야 자꾸 마지막이야!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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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찐입니다 진짜 이제 아아 뭐고고고고고고고고 미쳐놔 왜요? 아니 왜요? 재미없다! 너무 못해 재미없다 이 정도 아니었잖아 한 번 더 줘요 그냥 그럴까? 너무 줘 너무 말밥인데 이거?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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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 정도 아니었는데? 빠세 빠세 일로와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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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릴 줄 알았지? 빠세 오케이 공실은 알게 한 번도 이겼어 야 뭐 4개에서 큰일날뻔 했어 하나 번도 이겨줄 수가 없어 아 4개 했어야 돼 다음에 다시 해 아 준비하고 다음에 또 덤비세요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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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는 동안 한판 제가 제 게임 전용 안경입니다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볼까 안 봐줍니다 안 봐줍니다 이게 누가 아닌 따라서 밥이 아니라 족밥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안 봐 일단 안 봐줄게요 뭐 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까먹었어 쩔고 아 쪘다 와 lateral 오 아 이거 오 받아 뺏 뺏 뺏 아아 오 잘하네 아아 아 해모! 아아 콩콩 넣으시네요 아 이게 졌네요 여러분들 아 네 졌네요 아 네 드디어 제가 아 잘합니다 아 너무 잘하네 아 아니 아니 그거 원래 캐릭터 해봐 그거 아까 그 스티브 네? 스티브 해봐 스티브 내가 스티브로 얘기하네 존나 멋있다 아 뭐야 아씨 아 뭐야 뭐야 필살기 이거? 와 뭐야 이거 아니 필살기가 어딨어 이 철거 안에 필살기가 어딨어 아 근데 도목이 너무 빨라 아니 철거 안에 필살기가 어딨는 거야 어 어 어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밑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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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ㅆ 밑살이다 아아 밑살이다 밑살이다 아 아 필살기 모르겠어 쓰려고 하니까 안되네 필살기를 어 어 뭐 필살기야 이거? 뭐 필살기야 이거? 아 필살기 아 멋있다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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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제대로 할게 마지막 아니 약간 그런거야 뭐냐면 문구점 앞에서 게임하다가 자꾸 고등학생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을까봐 무섭거든? 아니 진짜 하지마 맞춰주는 것 같아 아 진짜 하지마 왜냐면 테크몰을 나도 그랬거든 진짜 하지마 제대로 할게 진짜 이 딸이다 씨 이 딸이다 씨 아 뭐야 아어어어 씨 뭐야 아 어 뭐야 때렸는데? 어 뭐야 때렸는데? 어 뭐야 때렸는데? 근데 왜? 끝났어 스타링 스케치 안받아 응, 막아쓰 나이스, 오케이 나이스 밑다리 어 밑다리야 밑다리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아 때렸는데 왜? 아 때리면 원래 이게 안풀리는 거예요?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스타링 스케치 아아, ㅈㄴ 장난이야 다음 연습에서 합시다 아아